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4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4월 20일자 단어와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비교표에는 3가지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신제품 4070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해상도별 가성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제가 평소에 하이엔드 구간은 다 4K 기준으로 가성비 측정에서 비용을 넣어뒀는데요. QHD 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4080이든 7900이든 분명히 QHD 쓰신 분도 있기 때문에 4K와 QHD 둘 다 볼 수 있게 해뒀고요. 그것보다 좀 더 낮은 퍼포먼스급에서는 QHD 그리고 FHD에 쓰신 분도 있겠죠. 40608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조금 다양하게 가성비 비교를 할 수 있게 변경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렌더, 그러니까 GPU 가속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의 성능 수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블렌더 점수를 추가해뒀습니다. 물론 툴마다 이게 꼭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또 작업하시는 분들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참조 자료로 넣어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표도 유포니에 많은 수급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볼게요. 하이엔드는 제가 100만원 정도 넘어가는 글카드를 하이엔드로 잡아두긴 했는데요. 얘네들끼도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4070 말썩에 넣어둔 이 제품이랑 4090이랑 성능을 비교해보면 4K에서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말이 하이엔드로 묶여 놓은 거지 젤 위랑 젤 밑에랑 차이가 제법 있으니까 성능 지표 꼭 잘 보시고 절대 성능이 내한테 만족스러운 제품들 가성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제품은 일단 AMD제품은 우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6900 XT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도 있잖아요. 레이트레이싱 같은 거. 그런 데서 살짝 밀리기도 하고 다용도로 쓸 때 지원이 조금 폭이 좁기도 하고 몇몇 게임에서 프레임이 좀 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얘를 고스란히 이 점수 그대로 매기기는 힘들어요. 여러 용도로 쓰다보면 분명히 좀 떨어진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7종 11종 게임 평균 프레임 쟀을 때는 대부분 경우 이게 인기 AAA급 게임 고사인 게임 위주로 스팀 게임 그런 거 위주로 쟀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괘찮게 나오는데 실제로 국내 온라인 게임 하면 그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일 가성비 좋다 생각하는 거는 AMD제품 딱 빼고 나오면 4070 부터 시작이겠죠. 어? 수석률이 이상한데요. 네가 얼마 전에 4070 가성비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지 않았나요? 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4070이 3070의 후속기인데 각이 옳은 문제도 있고 얘가 고해상도로 가면 3080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4070 하면서 FH 쓰신 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FHD 보다는 QHD 생각하고 요거 사신 분도 많을 텐데 근데 포켓은 확실히 부족하니까 못 쓸 거고 그런 정도로 봤을 때는 3080보다 못한다는 건 솔직히 좀 큰 실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가성비 안 좋은 애들끼리 모여있는 구간에서 보면 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밑에 퍼포먼스 라인업에도 넣어뒀으니 이따가 여기 평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또 4070이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6900XT AMD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AMD 이슈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성비 좋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은 할 만해요. 일단 근데 초보분들이 많아서 녹색으로 칠해두지는 않겠습니다. 그 위에 건 3080 10GB 12GB는 지금 가성비 없거나 아니면 품절이거나 단종이거나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6900XT도 가성비가 좀 얘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내려서 넘어가고 3080 Ti 지금 다시 안 들어오고 있죠.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3090은 소폭 남아있는 것들이 판매되고 있긴 한데 가성비 정말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이 제일 구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4070 Ti 될 텐데 4070 Ti는 3090과 3090 Ti 사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7900XT랑 매우 흡사하죠. 근데 7900XT보다 저렴하고 다용도로 쓰기에 더 적합하고 그리고 전성비도 괜찮고요. 이 4070 Ti는 특히 QHD 해상도 했을 때 웬만한 게임을 다 풀업으로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QHD 유저는 요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뭐 3090 Ti 가성비 없죠. 넘어가고 7900XTX 얘는 이슈가 한번 있었죠. 온도 이슈가 있었는데 저렴한 애들은 대부분 다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추천 목도 넣기 힘들어서 빼고요. 4080은 QHD 쓰기에는 좀 과분한 성능 같고 4K 쓰기에는 좀 부족한 성능이라 포지셔닝이 애매해서 가성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성능에 비해서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4080 쓰다가 아쉬워서 4090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직접 추천하고 싶은 것은 4K를 쓴다고 하면 4090이 되겠네요. 그리고 4K HD 쓴다면 4070 TiR 혹은 4070 이 정도로 좁혀서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죠.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4070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성능적으로는 여기서는 1등이야. 근데 가성비가 꼴찌 앞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가성비가 안 좋은 애들끼리 모였는데서 보니까 얘가 가성비가 좋아 보였던거지 실제로 가성비가 좀 괜찮은 애들끼리 모였는데서 긁어보면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3060 Ti와 비교해보면 성능이 절대 성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3060 Ti 대신 쓸래 하기에는 두디 사용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프레임이 얘가 120프레임 나오면 얘는 160, 170프레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절대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100만원 이하에서 가장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면 사실 4070 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아니면 4070 Ti 특가하는 걸 노리시든지요. 특가는 K사존 타세요 게시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못 살 제품은 아닌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금미터 라인업 한번 봅시다. 금미터 라인업 7070 Ti나 6800 싹 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나마 4070은 기존보다 가격이 더 내렸어요. 저 저번 달에는 거의 70만원 했는데 지금 65만원 저번 달에는 68만원 했죠. 계속 쭉쭉쭉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아마 4070이 나오고 3070이 안 팔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가성비는 좀 안 좋기는 하지만 3060 Ti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고 할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격까지는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3060 Ti GDDR6X 그냥 6 말고 6X 제품 가장 싼 거 사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이게 가격이 똑같은 3060 Ti 그냥 GDDR6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한 3% 정도는 더 잘 나와요. 6700 XT는 뭐 요새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성비가 별로 나서 넘어가고 뭐 2000 시리즈는 단정이고 6700 노멀 또 한두 장 정도가 가성비 꽤 괜찮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AMD에서 좀 아시는 분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6600 시리즈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3,4개 팔면 한 명꼴로 연락이 오거든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 화면이 깜빡이에요. 게임 할 때도 깜빡이지만 유튜브 볼 때도 깜빡입니다. 이거 가속 기능 끄면 안 깜빡이긴 하거든요. 혹은 특정 게임이 로드율이 너무 안 나와요. 프레임 드라이브 좀 있어요. 끊겨요. 이런 이런 분이 뭐 배그하는데 끊긴다든지 이상이면 안 끊겠는데 끊깁니다. 이런 얘기 그런 연락이 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이상 증상도 이거 그래픽 카드 이상 증상으로 오해하시는 분 좀 있더라고요. AMD에 대한 시험이 있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6600 시리즈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6700이나 6900보다는 약간 더 이상 증상이 많은 편이고 드라이브 문제도 좀 더 잦았던 편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컴퓨터를 난 좀 안다. 약간의 불편한 정도는 그냥 무덤하게 넘기는 스타일이다. 이러면 가성비 좋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저희 유저 영상을 보시는 유저의 한 70-80%가 초보자분인 걸 감안하면 우선 추천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건 상공입공 TI GDDR6X입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넘어가고 그 다음 메인 스트림 볼게요. 메인 스트림은 상공입공 12GB. 상공입공 12GB. 상공입공 12GB. 이거 하나밖에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단종된 애를 쭉쭉 긁어서 제외하고 그러면 인텔 제품은 인텔 제품하고 그리고 AMD 6000 시리즈 그리고 다시 몇몇 제품이 들어오는 2060 슈퍼 요정도 하고 3060 8기가 이렇게가 지금 판매 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긁어서 보면은 일단 가격대는 이 6600 빼고는 다 비슷해요. 그 30만원 중반부터 40만원 정도요. 그리고 인텔은 그냥 가성비가 구리니까 안 쓴 게 좋고 그리고 인텔이 AMD보다도 더 이상 이상이 작기 때문에 일단 추천 안 할게요. 인텔 극한은. A770인데 A750은 빼요. 빼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되겠죠. 아 됐다. 이렇게 넣을 텐데 이렇게 긁어보면은 AMD 거 아까 6600 시리즈 추천 안 한다고 했잖아.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6600을 초보자 분들한테 추천하기 어려워요. 내가 컴퓨터 좀 안다. AMD의 이상지상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다. 그런 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분들 고민해 보고 일반 유저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선택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2060 슈퍼는 다시 들어가 판매하는 제품이 매우 적습니다. 뭐 두세 종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거를 추천하자니. 사실 품절 1박이라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가성비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3060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3060 하나만 추천할게요. 3060 12개 제품은 비디오 면에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에도 나름 적합합니다. 영상 편집할 때 가성기능 쓰고 이러면 좋아요. 좋고 뭐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전선비가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드라이버 이슈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어... 다만 가성비가 뭐 약간 안 좋다 정도만 단점이 되겠는데 가성비 비용 뭐 따져봐도 AMD 것 빼고는 몇백은 차이 안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3060 12개가 하나만 딱 추천할게요. 나머지 제품은 아 글쎄요. 메인스트림 원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하이라인업하고 엔트리 라인업을 묶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아 이게 답답합니다. 여기 왜 답답하다고 하냐면 실제로 원래 여기 급들이 가성비가 더 좋아야 돼요. 옛날 1060 라인업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가성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나온 지 3년 된 제품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저성능 제품이거든요. 얘네들은 FHD에서도 풀옵으로 못 돌리는 게임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옵션 타입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대에 다 달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구간이 아니에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사양 게임 위주로 밖에 안 한다. 영원히 그렇게 할 거다. 혹은 모미터 해상도 지원이나 뭐 대수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비디오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169 슈퍼만 추천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그나마 이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남의 제품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돈 조금이라도 보태서 3060 12가 가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돈 투자 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우엔드인데 로우엔드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여기는 쓸만한 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보다 못한 성능을 가진 놈도 있고 내장 그래픽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진 놈도 있고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놈들은 20만원이나 해요. 20만원이면 그냥 169 슈퍼 쓰고 말이지. 얘네들하고 성능 차이가 크거든요. 얘는 뭐 80%의 성능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40% 30%죠. 답도 없는 라이너입니다. 여기 거 사면 스스로 호구가 되는 길이니까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내장 그래픽이 달렸는 CPU를 사용하시거나 5600G, 13600K, 13500 이런 거 쓰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5만원 정도 더 보태서 169 슈퍼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번 달 가슴 비교도 해드렸어요. 어때요? 공감이 좀 되나요? AMD 제품분들을 많이 추천하지 않는 게 아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거 보면은 수량이 많지도 않은데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잘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쓰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공산품의 경우 10%만 연락 와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경우 분량률이 그리 안 높아요. 1%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이상의 영상이 많이 보고가 된다면 역시나 아무나한테 추천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컴좀 아시는 AMD 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월간 견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월간 견적은 주말 사이에 올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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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